매호박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호박을 씻은 다음에 만능채칼로 채를 좀 쳐주세요 이렇게 할 때 꾹 눌러야 돼요 그래야 좀 굵게 나와요 일반채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릇에다가 채쳐놓은 호박을 넣고요 여기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살짝만 절여 줄게요 이거는 씻지 않을 거니까 절대 짜게 절여주면 안 됩니다 호박전에 들어갈 청양고추인데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전을 붙여놨을 때 약간 기름지잖아요 뒤끼해서 이걸 조금만 다져 놓으면 칼칼하니 아주 더 맛을 돋구죠 그래서 약간 총총총총 썰어주세요 다지듯이 호박을 이렇게 살짝 소금에 절이면 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씻지 말고 짜게 절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몸에 좋은 메밀가루를 넣고 반죽을 할 거예요 이거는 농도를 보면서 맞추시면 돼요 우리가 호박전을 붙여놓으면 나중에 물기가 지직지직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물기가 지직지직하지 않게끔 딱 농도가 맞아요 그래서 살살 호박에 묻혀주세요 그럼 어때요? 서로 응고가 되잖아요 전분기가 나오면서 여기다가 좀 전에 다져 놓은 청양고추를 넣어요 지금 물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간 반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간도 받고 농도도 맞으니까 굽기만 하면 돼요 구워보겠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팬을 살짝 예열해 주세요 이렇게 팬을 예열하는 거는 호박이 들어갔을 때 얇게 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예열 안 됐으면 뭉치거든요 그래서 살짝 예열해 달라는 거예요 팬이 예열 됐으면 반죽한 호박을 딱 놓고요 잘 펴주세요 한쪽으로 뭉치지 않게 요새 애호박이 아주 맛있다고요 달콤하고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 치면서 이렇게 잘 펴주세요 잘 펴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꼭꼭꼭꼭 눌러주세요 수분도 날리고 축 처지는 것도 방지하고 강불로 구워주셔야 돼요 이게 호박이 야채이기 때문에 수분이 나와서 불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축축 처져요 한 면이 완전 노릇노릇할 때까지 구워주는 게 포인트예요 호박이 냄새가 싹 올라와요 깨끗한 냄새 아이 맛있겠다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서 성형을 하는 거예요 잘 펴주세요 불게요 이렇게 해서 얼른 드세요 엄청 잘 절으면 잘 절죠 기름 모자름은 조금 보충해줘도 좋아요 기름 모자름은 조금 보충해줘도 좋아요 소각전이 쫀득쫀득하니 아주 맛있어요 소각전이 다 완성되었어요 먼저 퍼박전을 넣어주세요 이제 이거 썰고 싶을 때는요 식혀진 다음에 썰어야 돼요 뜨거울 때 썰으면 다 풀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넣고요 아주 호박이 듬뿍 들어와 달고 맛있어요 오늘 호박전은요 이렇게 두툼하지만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가서 아주 달고 맛있어요 부드럽고 맛있는 호박전 맛있게들 만들어 잡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